아니, 근데 필살기 있지 않아요? 약간 본인의 주특기? 저... 하면 좀 붙여진 게 등삿바 바다리라고. 등삿바 바다리라고. 이거는 좀 변칙 기술이에요. 그거 이제 보통 전국에서 얘 하나만 하는. 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기술이길래? 변칙 기술인데. 네. 살짝 한 번만. 혼자 쓰시는 기술이라니까. 아, 제가요? 아니, 여기요. 아니, 아니, 네가 느낌 있어. 형, 머리도 하고 한 번 더 받아, 방송. 네가 느낌이 있어. 제가 넘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볼까요? 네. 가만히 있어볼까요? 가만히 있어볼까요? 이게 이제 그냥 바다리는 이렇게 해서 넘기는데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넘겨. 한 다음에 여기서 넘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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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토끼가 넘어갔어.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우와, 너무 아름다운 기술이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답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답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진짜. 와, 확실히. 한 번 넘겨보니까. 응. 아, 이게 빠지네. 약간 뜨고 싶다. 뜨고 싶다. 뜨고 싶다. 약간, 약간. 특헌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싸우고 싶어요,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